내 뒤에 좋게 막았다. 이기라 참았다. 끝까지 얘기해. 아, 즈군이야. ㅅㅂ ㅈㄴㅂ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디 볼까? 아, 우리 에드지? 디엘지 못 째, ㅅㅂ 에이 바위에요? 에이 바위에요. 에이 바위에요. 일단 천천히 합시다. 코지 어떻게 해보나 한 번 보자. 나 언더 갈게. 나 창호지. 언더클. 언더클? 아마 이치는 무조건 성민이 볼텐데요. B를 성민이 형이 보고, 언더를 땅꼬미 형이 볼거야. 에이 현이 형 보고. 나는 에이 보겠지요. 잠시만, 일단 성민이 형을 한 번 자르고 시작해야 되는데. 언더 안나오거든요. 민이 형은 큰 창호 쪽에서 봐. 어? 미안하. 누군지 못 봤는데, 아이고. 내가 언더, 야마타는 거 연습을 했지. 딱 가다리에 밖에. 그래도, 그래도 또 죽는다 이거. 아 나 핑더야. 내가 폭 연습도 했다고. 임준형 거 방송 보면서. 그냥 하나 있다. 오케이. 언더에 메리 쪽 하나 있어. 아우. 왼쪽이야 왼쪽. 언더야? 왼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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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어디한테 지지었냐? 나이스. 땅꼬미 어딘지 몰라요. 땅꼬미 어딘지 몰라요. 땅꼬미 B에 있는 것 같은데. 어, B였어요. 철다리 타드리죠? 쓰리깡인 것 같은데? 아우. 바비. 리모스 샹. 히히.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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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이고. 아 왜 뛰었어 이거? 어? 난 그냥 뛰었는데. 턴 빨라서. 턴 빨라서. 턴 빨라서 같이 뛰었어 그냥. 헛헛. 과연. 세이브 각이지 이건. 나이스. 사무실 오는거 조심. 오오. 턴. 슬타워. 아 까비 아 캐릭터가 똑같네 둘이 내가 할 때 성민이 우측 그러면 B고 현이가 A고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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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 포지를 어디서 보지? 성민이 왼쪽 이 살 때 왼쪽이 보는데 오케? 어 오케 쪽에서 볼 것 같아 왔다 왔다 해야지 아까는 에밀이었어 에밀이었을 때 왼쪽에서 알았거든 잠시만요 콕격포 하나 까드릴게요 에밀이 안 보인다 어깨 다운 어깨 다운 어깨 다운 어깨 다운 나이스 삐고 삐고 나 삐서야 줘 나 어깨 올라오는 것만 볼게 삐사람 나 어깨 올라오는 것만 봐요 언델에서 35 흫 없어 사무사야 조심해 가 공날렸다 아기 언더 건더 온라 온라 야마타거나 큰창 보자 큰창 온라 온라 간판 탄다 간판 탄다 오케 환영도 잘해 나이스 갔어 여기서 낙사하는거 어쩔 수 없음 알아 어쩔 수 없어 진짜 못하는거 제대로 타는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이거로 흐흫 언도가 나는 것 같아 전낸 전낸 시비워라 내 진행료 흐흫흫 흫 빡치겠다 어느 도입사? 어 어 하나 들어왔다 여기 루..로비야? 어 어 로비 들어왔어 올라간다 아우 하나 더 천천히 현이형 필 현이형 필 아 P13 사운드 그랬어 사무실 흠 로비하나 로비하나 들어왔어 로비? 어 로비 들어왔어 줄 들어왔어 줄 아 P1 둘 다 P1 언더쪽으로 하나 내려간다 꼬미도 P6 털? 헤드만 안맞으면 돼 응 헤드만 아닌데 로비였어 로비 세명 뛰었어 시발 세명이요? 사무실 오 하나 잘랐는데 쉬어봐 또 와 계속 와 아 근데 내가 권총을 진짜 못 쏘는거 아시죠 여러분? 아냐 괜찮아 수쳐도 죽으니까 옷깃만 수쳐 그냥 뽀외랑 총만 맞지 말자 오 나왔다 저기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와 16따랐어 B16이였어? 아 B6인데 B16따랐어 좋아 어깨수 쳤네 진짜 이래서 형 말하는데 일어난다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돼 언더클 언더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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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올라갔을거야 오케어폭 하나 까드릴게요 형 언더오픈이죠 형 지르지 말아봐요 오케어폭 하나 까드릴게 일단 상호실 올라갔어 야 1미리 1미리 오케어폭 안맞았어 1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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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철 철 철 막거리에요 막거리 단계만 돌려나 아 1미리 말겠다 나 아까 포즈 기다려봐요 나이스 나이스 1미리 다 버렸다 지금 활로 1미리 활로 1미리 하면 철장에 활 안깨요? 아아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활도 월샷데인데 월샷데 언니 아이들이 이렇게 딱 언더 안나왔다지 여기 크리아 언더 없어요 10 더 아나 총알 날라오지 않으니 니가 쏜거야? 네 내가 쏴 근데 지금 이제 B뒤일 것 같은데 언더 한명 근데 포즈니는 어쩔수 없어 로게 로게 탄다 로게 로게 언더 하나 자! 언더 선! 언더까지! 언더, 언더 러플! 언더 러플 다운! 자, 2, 1, 5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3소리, 3소리! 이거 우리 둘러가면 누나 내가 B볼게요! 저 A볼게요, A E에서 1라운드 맨 처음에 응 응 여기 한 번 쐴게 맨 처음에 이 형도 성민이 형도 계속 지르거든? 이 거비 큰 종이 어, 디발? 야만 한 번 탈게요 어 1미리 큰 어, 여기, 그 계단 쪽 하나 꽃 깨? 어 꽃 깨면은 잠시만요, 토크 하나 까드릴게요 천체하지 않지? 1미리에 1미리? 1미리 오른쪽으로 까졌어 와우, 언더, 언더라플 언더라플 아, 언더라플 언더라플, 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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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라플 땀, 땀, 아아 빠졌는데 포차 없고, 기둥 없고, 어, 어,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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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커 뜯어, 씨발 창호지 한 번 봐요, 그냥 창호지 사운드 앞에 있었어, 나 방금, 권총 사운드 나이스 아, 에골라스 아, 에골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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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아웃 언더라플 들고 언더볼게 슬라이딩 나 이거 형, 나 여기 한 번 타끼요 락커 사운드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 한 번 타요 나, 걔도 가요, 옆개 초반에 에잇 뛰는데, 저번에 뭐, 예선, 예선전보니까 언더 하나 아, 에골라스 아, 에골라스 아, 에골라스 아, 씨, 가, 아, 에골라스 아, 에골라스 아, 에골라스 형, 아, 에골라스 형님이면 그것 하겠다 잠깐만 누나, 우리 언더오픈이에요? 아, 형, 우리 언더오픈이 광개주신 다 되지 말고 있어야 겠다 폭렬 중 C B폭스 안 될까? B폭스 안 될까? 이거 없으면 A버려도 될 것 같애 B다 B온다 B온다 오케이 오케이 B벌 A버려 A버려 하나 더 하나 더 아, B에 당커비를 40, B삐살대 하나 B삐살대 하나 티어니 형 안보였어요 흐흐흐흐흐, 잘 돌아 라풀 B.47이야 아, 박살이라니 신안만 조심해, 1회리 1회리, 라풀 나이스 3미러지, 모름 어, 있다, 왔다, 있다, 오케오케오케 그림자 다 비해 다 비해 실패! 레드팀 승리! 나 혹시나.. 안 나벨게요 아 오늘 임준형 드래곤로드 난간 타는 거 보다가 필 타가지고 여기 한 번 탔지만 바로 뒤져네 빠졌다 빠졌다 야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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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얹어 수나 있다 얹어 받았어 다운 빠졌다 야 운동하자 나 아직 고민이 남았어 락커포가 맞고 락커 없어요 로그인갑다 락커클 질러 쓸 수도 있음 락커만 먹고 있을게요 그냥 나 응 빛을 때 버리고 야 어디냐? 아 씨바 전납으로 갔는데? 어디 어디 언더 언더 안 돼 75 언더 질러웠어 언더 안에 들어갔어요? 언더 안에 있어 그냥 아 75 언더 여기? 이쪽? 아니야 반대쪽 올라갔는데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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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개? 아 로개쪽 올라갔어 에이설 에이설 컷인가 나이스 나 언더 나 언더 라 그래 안쪽인 줄 알았지 와 나 진짜 뒤에서 맞는 줄 수나라나 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으면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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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안 돼 다 풀렸어 쟤네 우리 일하? 일하다면 이기죠 설마 언더스나 락커스나 어 나 다일뿔했다 에밀이 락커스나 포감마 락커스 락커스 락커클 언더 하나 언더 올라간다 언더 둘 호캐로? 간판 달라고 그래 라표까지 있었어 언더에 아 위에서 죽었어 하나 에이 버링 나 B버리 나 어디에 봐야 돼 왼쪽에 있어 왼쪽에 야마탔나봐 난간 살거야 왔다 하나 땅콤이 언더 따온 나 피해 락커스 나 락커스 나 어? 언더에서 복 갔거든 언더 포키야 그랬어 언더 스나 하나 있어 락커스나 락커스나 하나 있었어 락커스 나 그대로 락커스 나 그대로 락커스 나 그대로 락커스 나 왔다 락커스 나 라스트 락커스 나 라스트 라스트 피 반 피반? 예 로기로 네 창호주 로기 없어요 나는 곳이에요 형 나 로기 30초 락커스 나 라쿠아크 조용히 해 아직까지 창호지 폭 날라왔어요 창호지에서 얘 라쿠 하나 있다 갔는데? 라쿠하나 라쿠 근데 라쿠하나 아 라쿠하나 아 언더스나 아다리 와 안질때 나오다가 어디있냐 언더스나의 창호지 록에서나였어요 록에서나 라쿠하나 다 피해 땅꼬명도 피 1인거 같은데? 왔다 지금 피 질렀어 피 질렀잖아 피하는 파우니고 얘도 피해 어디에요? 얘도 언더야 성민이형이 애모인거 조류좀 해달래 말린다고 어? 조용히 해달래 말린다고 쉬워 언더 안보는데 지금 같이있어 야아 씨발 거기야 라쿠 라쿠 피 25 시간 많아요 A가 쓸수도 있어 와 와 반샷 와 거기 반이? 이걸 신이 도왔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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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와 이겼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와 거기서 반샷이 뜬다고? 조용히 왜 안나가? 아 안나갔네 와 대박 나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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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어? 내 반샷이 좋아 성민님 야 거기서 반샷이 떠? 와 진짜 이깨 어 김 야 현이형 둘 마 야 현이형 진짜 빡쳤겠다 와 현이형 진짜 빡쳤겠다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